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전화를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조봉음 팀장님이시죠? 예, 만도군청 축제팀장 조봉음입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 김태호 PD가 혹시 팀장님인 척하면서 연결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안 됐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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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PD 아니죠?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아니, 혹시 축제가 취소해서 많이 안타까운데 이번 축제 때 초대를 하고 싶었던 초대 가수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당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라도 스캔이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박상철 씨가 너무 신나게 무대를 잘 해주셨거든요. 박상철 씨. 아, 우리 상철 선배. 아, 잠깐만요, 팀장님. 아, 잠깐만요, 팀장님.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성인아. 성인아, 성인아. 성인아, 성인아.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네, 이동수다. 무조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완도 전복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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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전복 상철이 살렸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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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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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